나이스 나이스 음 now we're getting the other stuff 음 오 와우 오우 좋다 오우 좋다 하하하하 이거는 저란말이 손가락 내지 갖고 와 봐요 오우 식품matic 축하해 이거는 국물이랑 같이 떠먹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ders이 BRAIN 2로 반씩 갖다가 이렇게 펼쳐 그럼 여기에다 대구초를 오우를 조렇게 먹는 거예요? 오우 IV 대구초를 넣어주더라고 그리고 오우àcies 계란하고 이렇게 같이 싸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감사합니다 예술이지 예술이지 맛있게 먹어요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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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t 맛있다 맛있게 먹으러 가르쳐? 맛있게 먹으러 가르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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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סıyla가... 이가 더 스크리니 Eugene! 이는 내가 더 감사합니다. 이는 내가 더 용도로 얇지 않았나. 이는 우리가 찾았을 때 우리가 더 용도로 얇지 못한 것 같아요. 이는 교체는 좀 더 조예네요. 예의원. 포도가 이렇게 매우 잘 어울려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거 진짜 첫 끼니처럼 먹어요 그냥 청고고고고 포도가 너무 좋아요 맛있어 40년이나 50년이나 그럼 아직도. 그게 은행이 없지, 그런데 이제 이제 그치에 제가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더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크기 안에 다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이 크기가 더 맛있었죠? 이 크기. 또 금요일에 더 쉽고 매일이 쉽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거 먹어요. 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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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 아 형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남주에. 김준현 투어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같이 먹고 싶다 가만히 맛있어요 아 참 복스럽게도 먹네